안녕하세요. 들점토입니다. 이번에 해볼게임은 프리즌 라이프라고 하는 그 죄수가 되든지 아니면은 경비원이 되든지 둘 중 하나를 골라가지고 감옥을 탈출하든지 감옥을 지키든지 하는 그런 게임인데요. 일단 죄수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또 탈옥의 고수가 아니겠습니까? 이미 탈옥은 유경험자이기 때문에 탈옥 잠시만요. 소리가 너무 작아. 이 녀석 때려야 되는데 총 좀 주세요. 총 좀 주세요. 총. 형타 어떻게 때리지? 아 F구나. 아우 소리가 너무 크네. 이거? 하하하하 무슨 소리지? 이거? 아직도 크네. 됐다. 카드 카드. 아이씨 못 먹었어. 카드 먹어야 된대. 야 카드 내놔. 하하하하 경찰 아저씨. 이 나쁜 놈들이 있대요. 아 팀킬하면 안 되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경찰 아저씨 팀킬한대요. 하하하하 총. 총. 아 경찰이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애들이 밖으로 안 나오네요. 겁먹어가지고. 하하하하 잡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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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목으로 갔어. 경찰 아저씨 왜 아무도 없어. 야 아까 카드 먹은 거 어째어. 야 여깄다 들어왔다. 야 잡아라. 아 잡아라. 아 잡아라. 야 잡아라. 조차가 조차가. 아. 아씨.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수갑 안 돼. 수갑 안 돼. 수갑 안 돼. 좋았다. 때려 때려. 요, 요 녀석 잡으면은 총이랑 카드가 떨어질거에요 왜케 한 말냐, 이거? 마우스 포인트 갖 다 대고 때려야되는 건가? 아,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아, 다 됐는데 sekarang 아, 다 됐는데 아저씨 잘못했어요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아.... 젠짱 다잡았는데 아아 노노놈어노노 아 다 됬는데 아 다 됬는데 아저씨 잘못했어요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오 아 잔장 다 잡았는데 하이씨 경찰아저씨 왜 앞서 경찰에 안나와요 녀석들 겁쟁 녀석들 이거 왔다 됐다! 잡았다! 아! 잡았는데! 문! 아이씨! 아! 문 다 꾸죽었어! 아! 젠장! 젠장! 문 다 꾸죽었어! 아! 잡았는데! 빨리 여! 나와봐! 프리즈 머스트 리턴 데울 셀 백 락업! 10시 되면은 감옥문이 잠긴다고! 야! 문 좀 열어줘 빨리! 아! 진짜! 빨리! 총기랑 카드랑 이런거 좀 유통 좀 시켜야지! 그랬지! 부기 들어가서! 시작군! 카드! 아! 재장전! 재장전! 아! 쏴! 카드! 카드! 카드만 죽고 나가! 아! 젠장! 아! 오호! 카드 주웠던데! 아이씨! 카드 주웠던데! 나가기만 하면 됐는데! 그러면 탈출! 바로 된거였거든요! 아! 감옥 갇히네! 아! 다행이다! 이제 안 갇혔다! 뭐해! 둘이서! 뭐하시죠? 야!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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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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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잡아! 야! 일로와! 빨리와! 아잇! 꼭 카드 하나만 주세요! 아! 하하하하! 죽어버렸어! 아! 샷건! 샷건 주웠던데! 아! 감옥 갇혔다! 아! 열릴때까지 이제 기다려야되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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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가질때까지! Let me go! 내보내주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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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젠장! 카드 하나 먹기가 이렇게 힘들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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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를 만나고 싶대! 하하! 저도 내보내주세요! 하하! 하하! 아침 해 밝을때까지 여기 갇혀있어야되요! 하하! Let me out!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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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시인가 6시쯤 되면 밖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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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레이점 보고! 근데 타로카는건 없나? 하하! 하하! 뭐 없나? 카드 있어도 안될거같애 이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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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점프 뛰려면 스테미너가 있어야되는구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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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뛰는건 되는데! 하하! 빨리 뛰는건 스테미너 없어도 되고! 하하! 하하! 빨리 내보내주세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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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ㅋㅋㅋ 노노노노 여캐를 때리자 아잇 아이쯔! 동석하지말구! 아아! 노노오! 노노오오오! 아! 경찰이 사람 죽인다! 노노노오 노노우 노옵 저기 총 떨어져 있거든요 총 죽이면 돼 아 총 아니네 이거 밥 먹을게 알았어요 밥 먹을게 밥 먹을게 먹으면 피차나 먹을게 말 잘 들을게요 아야 왜 그래 누가 때려 밥 먹고 있는데 체력 채워야 되는데 됐다 다 먹었다 지금이다 안녕하사 총래다 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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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같은 녀석 총만 먹어봐 카드만 하나 먹어봐 총먹고 카드만 먹어봐 때려 때려 야 이거 때려 카드키 그래 카드키 카드키 빨리 쫓아가 빨리 쫓아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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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거의 다 죽였다 야 잘됐다 됐다 됐다 들어왔다 아 노오 노오 아 들어왔다 이 녀석 목수하는거 봐라 야 묶어놓고 되는게 어딨어 야 하나만 하라고 이거 아 진짜 뭐 이 녀석 이거 됨벼 아 뭐야 야드로 나가라고요 야드타임인가 아이씨 잘 잡아야 되는데 얘들아 좀 때려 이거 죽여 빨리 죽으라고 왜 이렇게 안죽어 이거 아 제발 총 하나만 주세요 아 왜 이렇게 잘해 애들 아 저는 아니랬는데 다 잘하네 엄청 잘하네 자 체포되면 강제로 이동되거든요 다시 왔거든 아 됐다 팔로미는 무슨 야 됐다 수갑도 먹어라 총 어디갔어 야 총 누가 먹었어 야 뭐야 어떻게 됐어 총 어디갔어 총 탈궜는데 왜 안먹어지지 아 예스 아 노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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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셉 하하 사람 죽이네 간수가 사람 죽이네 들어가야되요 절로 아하 왜요 왜 아하하 진짜 아 가차없네 이 녀석들 하하 하하 아이씨 들어가야되는데 숨어있다가 들어가야되 문 열리는순간 들어가야되 무빙무빙 무빙무빙 이렇게 움직이면 맞추기 힘들거든요 아아 맞았네 괜찮아 금방 일어나 묶이기전에 죽기전에 이렇게 그렇지 맞춰봐 맞춰봐 또 맞춰봐 아이씨 뭐지 어떻게 맞췄지 야 문 열렸다 나우나우나우 문좀 열어주세요 좋았어 지금이다 좋았어 자 시작과 카드 키 키주셈 키주셈 키 키를 주세요 키 애들 잠순가보다 다행이다 키떨거 키 키떨거 키 아아 뭐야 맞았어? 아 노노노우 아 뭐야 잠수인척했어 완전 하하하하 아 완전 사기꾼 아닙니까 하하하하 키를 왜이렇게 안떨거 이거 어? 키떨거라구요 아이씨 키떨거야되는데 갖고 그냥 밖으로 나가 근데 키가 없어서 밖으로 못나갔거든요 어차피 문이 안절려가지고 여기 숨어있다가 애들 문 나오는순간 이씨 아 아 왜이렇게 잘하냐고 How이렇게 잘하냐고 노어 노 머더 노 머더 노 노 하하하 뱅글뱅글돌면서 때려 아니 앉지 말고 야 앉으면 안맞아? 쫒아 쫒아 아씨 야 다굴 쳐 얘들아 다굴 쳐 다굴치라고 다굴 아 어택 어택 아 머리에 구멍났어 아이씨 시간이 시간이야 문 열려야 되는데 아 키가 있어야 되는데 좋았어 지금이다 그렇지 좋았어 쌀건 먹고 쌀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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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魔 hine 아 진짜 억울 억울하네 아 완전 억울하네 진짜 이거 간서 옷도 입을 수 있나 아이이 진짜 흐흫흐흫 으 왜 애들 왜이렇게 잘해 이거 빨리 죽여가지고 권총 먹고 딱 가가지고 해야 되는데 문 열릴거지? 이제 좀 있으면 대기타고 있어 좋았다 지금이다 좋아요 좋아요 야 먹어지라고 왜 안먹어져 야 왜 안먹어져 야 왜 안먹어져 야 눌렀는데 흐흫 아! 진짜 억울해! 아! 진짜 억울해요! 눌렀는데 안 먹어줘요! 아! 당황해서 그런가? 천천히 해보자! 할 수 있어!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서 여기 숨어있다! 지금 열린다! 아이씨 야! 거기 있으면 안 열어주지! 숨어! 옆으로 숨어있으라고! 아이씨 재밌다! 야! 왜 안 먹어줘! 진짜 안 먹어줘요! 아! 뭐야! 버금가봐! 총이 안 먹어줘! 어! 뭐지? 원래 누르면 바로 먹어줘야 되는데? 왜 안 먹어줘지? 하아... 씨... 흐흐흐흐흐흐 아! 밖으로 나가려면 카드키 필요한데? 카드키 있어야 되거든? 야!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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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들어가! 그렇지! 들어가! 들어가! 야야야! 야! 왜? 안 주워져! 왜! 야! 진짜 안 주워져! 이거 렉이야! 버그야! ㅎ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버그에요 버그 진짜 버그야 카드키 하나 먹어야 되는데 일정 확률로 낮은 확률로 드랍을 하거든요? 흐흐흐흐흐흐 아 경찰 왜 그렇게 많아? 어이 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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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맙소사 말도 안 돼 아 경찰들 이녀석들 공권력 남의 화내요 크리미널은 뭐야 아 나도 살 줄여야 된대 아 이녀석이 권투글로 윌끼 그거 있었는데 떡망치 있었는데 떡망치 하나 있었는데 어디 올드발 이건 뭐야 올드북이구나 떡망치 어떻게 들지 떡망치 하나 있었는데 아이씨 너 너 예스 야 가 고 가 친구야 가 얘들아 헤이 가이즈 위 위 위 캔 아 됐어 고만 때려 아 그지 같은 총 하나만 먹었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오늘 얍 여 맨 여 여 여 여 문 열리면 아 쟤 막 방안에 서있어 이거 반칙이 아니니까 방안에만 있는거 야 노 때려 때려 그렇지 때려 야 때려 얘들아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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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죽빙 얍 야 때려 때려 죽빙 때려 야 죽빙 arriver 돌리라고 야, 죽빵 때리라고, 죽빵 아, 왜케 안맞아, 이거? 야, 죽빵 때려 아, 왜 안맞아, 이거? 야, 왜 안맞아, 이거? 아휴, 진짜 왜 안맞는거? 아, 이상해요, 서버핑, 완전 그지인가 봐 아이, 씨 경찰 너무 야비하게 줄래, 요기 아! 노노노X2 노노노X3 야, 나가자, 나가자 야, 떡망치, 떡망치, 야, 떡망치 좀 줘봐 야, 왜 나 쏴, 야, 나 뭐했다고 쟤 왜저래 어? 야, 이거, 개피다, 개피다 죽여라, 죽여라 야, 개피야, 개피 노우, 노우 야 개피죽이라고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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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개피 아이씨 아 개피죽이라고 얘들아 빨리가서 죽여 아이씨 못들어갔어 야 죽여 죽여 됐다 지금이다 타임이다 됐다 먹었다 저 총알 갈고 야 싱컨 갑니다 이제 가득해도 먹었어요 아 아이씨 먹었네 안돼 다 됐는데 카드키까지 먹었는데 딱 먹었는데 아이씨 진짜 아 진짜 아깝네 이제 버그는 좀 풀린거 같아요 렉은 좀 풀린거 같아요 문만 열리면 들어가가지고 문 열어봐 야야야야 저거 저거 개피다 야 뭐 어디갔어 아 어디갔어 때려잡으면 아이템 안좋어? 그러니까 어딨어 흐흐흐흐 도망간거 같은데 좋아요 야 왜 또 안 먹어져 야 또 안 먹어져 아 아 진짜 드럽게 안 먹어져 아 눌렀는데 진짜 안 먹어져요 완전 이상해 총만 들면은 그냥 다 다 쏴버리는데 이 녀석들 문 열어 주셈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옆 옆 옆 옆 옆 피해 주셈 피해 주셈 피해 주셈 옆 옆 옆 옆 옆 옆 옆 옆 옆 박스 주변에 돌아다니면은 애들이 좋아요 따라와요 어그로 끌렸죠 좋아요 랭턴 야 먹었어요 아씨 아이씨 먹었는데 아 빨리 보내줘 10초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거 보다 총만 먹어봐 녀석들 다 쓸어버릴 줄 알아 문만 열리면 바로 들어가는 것이요 아 움찔했다 아이씨 흐흐흐흐 열어봐 열어보쇼 열어보쇼 그렇죠 먹었죠 아 너너너너넣 아아 아 왜 갑자기 또 이상한 키가 눌렸어 야 먹어 빨리 먹어 야 총 먹었어 그래 쏴 쏴 쏴 그래 죽여 죽여 그렇지 잘한다 카드키만 하나 먹으면은 그냥 끝장나는 것이요 문 좀 열어줘 야 빨리 헤이 헤이 아 안돼 이제 감옥에 갇혀 죽으면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흥 그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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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카드키 카드키 얘 쫒아가 얘 쫒아가 좋아좋아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레밍턴 먹어 레밍턴 레밍턴 흫 야야야 눌른데 왜 안먹어지냐 야흐흫 너 왜 아침 들고있냐 안 먹어줘요 아이템 안 먹어줘 또 안 먹어줘 아 씨 진짜 심사 잡혔어 아 총이 왜 안 먹어지지? 진짜 어이없네 아 감옥 들어가야 되잖아 이거 아닌가 10시까지 괜찮아 제발 고 음 좋아 좋아 이제 슬슬 혁명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친구가 문만 열어주면 돼 열어줘 고 들어가 얘들아 안 먹어줘 안 먹어줘 안 먹어줘 안 먹어줘 안 먹어줘 종이 왜 안 먹어지지? 야 아 왜 안 먹어지는 거야 이해를 못하겠네 안되겠다 떨군거 먹자 먹어줬네 서버렉이네 먹어줬는데 되게 늦게 먹어줬어 아 카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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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거라 카드키 아 총알 총알 카드키 떨거라 카드키 카드키 안돼 안돼 감옥간다 카드키가 없어서 못나갔어 카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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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으로 membership 카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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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리라구 자 때려 때려 이녀석 때려 이녀석이 살인을 야 거기 다 잡았다 야 죽이면 또 총 나온다 이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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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총 총 총 총 총 먹었다 총 총 총 총 총 총 총 됐다 됐다 야야야야 됐다 됐다 얘들아 야 이거 먹어라 야 카드만 나오면 저턴 카드만 야 카드만 나오면 저턴 아 안돼 야야 살려줘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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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취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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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무서움여 야 총 먹어 빨리 먹어 총먹어 지금이라고 빨리 총먹어 총먹어 총먹고 쏴 흐허헣 총주서 먹고 쏘라구 가득히 떨어진거 있니 빨리 총먹고 쏴 죽여죽여 문만 열려봐 문만 열려봐 야 카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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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니? 카드키 아 카드키가 있어야되는데 카드키 카드키 카드키가 없어 카드키가 안떨어져 총밖에 안떨어지고 있다고 지금 그래도 총이라도 좋아 우리편 지금 무장 엄청 시켜주고있죠 제가 총먹어가지고 처음에 따보쌤 이 녀석들 숨어가지고 나오면 저격하는거야 나오게 됐는데 경찰 엄청 줄어들었네 갑자기 카드키만 카드키만 카드를 안떨고 카드를 엄청 안떨고요 재장전하고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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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카드 왜이렇게 안떨구니 카드가 없어 카드 우리 모두다 총을 가졌다 We have a gun Come on come on Come on now 나오쌤 한번 총 총싸움 한번 해볼까 어 저거 뭐야 쟤들 뭐야 아 쟤들 밖에 나갔다 들어온 애들이구나 아 아 카드키만 있으면 되는데 카드키만 있으면 되는데 카드키 카드키를 내놔라 곱게 내놓으면 죽이진 않으마 카드키를 내놔라 아 카드키 범죄자는 뭐야 저거 흫 아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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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들 우리가 죽이러 오는거야 범죄자 어떻게 올랐어 아카 카드키 카드키 내놔라 곱게 카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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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녀석이거 어디서 까불어? 까불어? 노 까불까불 노노 까불까불 노노 이 녀석뭐야 하하 카드키 있니? 아무것도 없구만 범죄자는 무슨 범죄자여 빨리 들어와서 일이나 해 카드나 내놔 카드 달라고요 카드 아 카드 경찰이 안나와 밖으로 안나와 애들 내가 지켜줄게 걱정하지마 얘들아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쟤들도 어차피 카드 없어 못들어오거든 카드 내놓으세요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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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돼 얘들아 총 먹어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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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아이 카드 내껀데 카드 떨궜는데 누가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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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카드 흐흐흐흐 카드가 드럽게 안나오네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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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카드 카드 누가 먹었냐 아 내 카드 진짜 카드 누가 먹었어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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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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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갑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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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카드 어 카드다 카드 아 씨 누구야 카드 누구냐고 내 건데 아 녀석 죽을 건데 왜 먹었어 나 카드 있나 아니 없는데 카드여 카드 카드 있니 너 없잖아 카드 내놔 카드 아 카드 진짜 드럽게 안 나오네 아 뭐야 뭐한 녀석 뭐한 녀석 깨고 얘네들은 아이템을 안 남기네 쟤네들은 계속 범죄자네 한 번 죽은 애들은 범죄자인가 어 카드다 카드 쟤 쫓아가야 돼요 아 제발 아 제발 카드 주셈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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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셈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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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을뻔했다 체력 채워요 죽으면 안되요 드럽게 안나오네 진짜 아 경찰이 줄어들었어 경찰이 없어가지고 카드가 안나 나 카드 누가 갖고 있는거니 옆 옆맨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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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면 총을 빼고서 주워야되나봐요 아 그래야되겠구나 총을 끼니까 총을 쏴가지고 카드를 못줍는거같애 어픈다 도어 헤이맨 어픈다 도어 아 어 카드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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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밖으로 나가자 고고 요기만 나가면 되요 카드키만 있으면은 그냥 나와지는 것을 여기서 그냥 이렇게 올라가면 되거든요 바로 오잇 탈옥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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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옥 성공했다 하하 절로 나가야지 크리미널로 바뀌는건가 야 여기 안나와졌어 야 에이 친구 안나와졌어 아 문으로 통과를 해야지 이게 열리나봐요 크리미널로 바뀌네 저기 문을 통과하니까 어 어 뭐야 왜 안죽어 피가 안다네 밖에서는 자 이렇게 해서 탈출을 했는데요 저는 아직 죄수인가봐요 어 아닌가 난 뭐지 내일딘 어딨지 하하하하 내일딘 없네 어디있지 여기 있는건가 저는 뭔지 모르겠네요 밖으로 나왔으니까 뭐 범죄자 됐겠죠 시뻘개졌겠지 프리타임 자 이제 총을 주실수가 있어요 총이 어딨냐 저쪽에 있거든요 옷은 어디서 줍는지 모르겠어 총은 저기있어 자동차 한대 타고 가면 좋은데 이쪽이었나 아 타로까지 굉장히 오랜시간이 걸렸습니다 금방 탈출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경찰관이 굉장히 불리하죠 제가 이거 총 먹는것까지만 보여드리고 경찰관으로 전직을 해가지고 나머지 애들 다 잡아버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녀석들 다 체포해버리도록 할게요 범죄자들도 수갑채우면은 아마 그걸로 바뀌지 않을까요 수갑채우면은 그걸로 바뀔거야 뭐지 그거 어허 레밍턴 870 AK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여기서 이렇게 총을 먹으면 되구요 자동차도 있고 옷은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제가 경찰관 가보도록 할게요 아 근데 서버가 바뀔텐데 아니네 서버 그대로네 자 우리 불리한 우리 편을 위해서 자 이게 수갑이고 이게 테이저에요 테이저를 맞추면 수갑을 채울 수가 있다 크으 이렇게 좋았다 자 그러면은 먼저 문 열어주고 테이저를 맞추고 알싸죠 아 재장전을 해야되는구나 아아아아 아이 테이저 재장전을 했어야 되는데 흐흐흐흐흐흐 아이 테이저 재장전을 했어야 되는데 테이저를 맞추고 빗나갔어 빗나갔어 됐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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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수갑만 채우면 되요 자 경찰관도 전직했습니다 체력 좀 채워야 될 것 같은데 자 들어와봐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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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빗나갔다 아이 테이저 테이저로 기절시킨 다음에 그거 해야되거든요 아 들어와봐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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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 안열려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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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나 히힛 맞은거 같은데 아 카드키 카드키 힛 힛 카드키 내가 먹어야돼 히힛 카드키 먹어야돼 카드키 떨구면 안되요 자 저렇게 있을 때는 일단은 제가 안전하게 그냥 다 이제 진압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야 빗해봐 쟤 왜 안죽냐 쟤 왜 안죽냐 됐다 야 야 채워 채워 그치 이 녀석 바 다시 또 열심히 탈옥 해봐라 어 흐흐흐 알았어 아 야 죽이면 안되지 노오 아 죽여도 되네 아 가 그 열쇠 채운 다음에는 죽여도 되네요 흐흐흐 아 열어봐 열어봐 됐다 됐다 그치 감껏 해도 감 그 뭐지 수갑 채운 다음에 죽여도 다시 죄수로 돌아가네요 이 녀석들 어디 한번 범죄자들어 아 안눌려 이거 와바 안 눌려 누르고 있는데 안 눌려요 그렇게 안 눌리네 아 싸 싸 싸 그냥 싸 집에 가세 자 이제 다른 애들도 다 잡아야 돼요 저 녀석 됐다 야 야 으 감옥으로 돌아가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저 탈출했던 애들 전부다 그러죠 지금은 이제 밤 시간이라서 지금 죽은 애들은 어디로 가느냐 감옥으로 가요 야 다들 감옥으로 돌아가 감옥으로 가라고 감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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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니구나 감옥할 시간 아니구나 다행이다 열쇠 안 떨어졌어 열쇠만 안 떨어졌면 돼 뭐야 왜 나 나 범죄자 됐어 저 경찰관인데요 저기요 나 경찰관인데 어 뭐해 범죄자를 하도 죽여가지고 아 범죄자 많이 죽이면은 가드에서 쫓겨나나봐 아 그래서 대저가 있는거구나 아 젠장 다시 또 탈출해야돼 이러면은 아 젠장 탈출 탈출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샷건만 먹을게요 아 경찰 아 경찰 무소불위의 권력을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무소불위의 권력까지는 아니었어 아 젠장 네 이렇게 해서 프리즈넛 라이프였는데 아 경찰관 좀 더 하고 싶었는데 경찰 경찰 좀 더 할 수 없을까요 하아 하아 한번 탈출해야되나봐 한번 탈출하고 어 이럴수가 같은방 둘이 들어와있어도 되나요 하아이 인사해보자 하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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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얼 인 더 세임룸 하하 예헤이 저기요 여기 방이 좀 이상한데요 같이 들어와있어요 하하 위 스테이 인 인 하아이 하아이 하하 하하 저기요 여기 합방됐어요 방좀 빼주세요 지켜보는거니 하하 때릴 수 있네 아 때릴 수 있네 아우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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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때려지는군 하하 하하 아 경찰관인데 사람을 너무 싸죽이면 범죄자로 바뀐다 하하 하하 경찰관이 조심히 플레이를 해야한다 정당이 싸죽해야한다 하하 하하 됐어 펀치 펀치 더 경찰관 폴리스 펀치 펀치 뭐야 이거 왜 잠겼어 식당 왜 잠겼어 허 식당 어떻게 잠겼지 아아 노 노 맨 노 너 죽이다 보면 후회할거야 넌 범죄자가 될 것이여 어 죽여봐 죽여보라고 죽여보라고 어 테이저 말고 권총을 쓰라고 하하핳 테이저 말고 권총을 쓰라고 어 샥샥 샥샥 샥샥샥 샥 피해주시고 저기 왜 안열려 저기도 잠겨버렸네 쏴보샘 총 쏴보샘 그렇지 너에게 1킬을 주고 너를 범죄자의 세계로 끌어들이겠다 흐흐흐흐 아 노 노 쏴보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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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보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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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 노 노 수감 노 그렇지 됐다 너도 범죄자가 될 것이여 흐흐흐흐 아 그만해야된데 아 아아 갇혔어요 아하 밥 먹고싶어요 경찰관 너 누가 잠갔어 흐흐흐 누가 잠갔어 어떻게 잠겼어 도와주세 나이스 나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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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이거 때리라고 개피라고 개피 쯧 쪼가 쪼가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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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아무도 안때려 얘들아 얘들아 감옥생활에 너무 젖어버렸니? 어 됐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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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잇 지나감 오잇 오잇 아 너 너 헬프미 아 경찰이었잖아 아하 젠짜 다 나왔는데 아이씨 아 이거 참 아깝구만 아 이 녀석들 안죽이는거 봐 어 죽였어 너 죽였어 1스택 쌓였다 어포 1스택 쌓였어 이 녀석 어포 1스택 쌓였어 어포 1스택 쌓였구요 턱 탁 아! 노! 노! 수갑은 노! 노! 노 맨! 예! 예예! 망치 찾아야된데 망치 망치 어디서 갖고 갔지? 자 이제 쪼금 안정적인 범죄자 생활을 한번 자 이제 쇼금 오잇 오잇 제 얼굴 왜저래 야! 너흫 넌 운동하면 안되지 이 녀석 그냥 안가 티좀 줘봐 카드기 좀 줘봐 같은 팀 맞혔어 총 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 아 내껀데 누가 먹었어 야 총 쏴 빨리 쏴 쏴 쏴 빨리 쏴 그렇지 그렇지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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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재장전 하고 아 노노노노노나 빨리 쏘라 어디갔어 노오오오오 막힐 흐흨 흐핰 빠우치 빠우치 아하아 너도 업무 1스택이다 흐흐 너도 업무 1스택이야 아야 잡았다 좋았어 다시 또 건총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인가 총총 총격이 난무하는 세계로 돌아가야되 자 건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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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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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 되다 좋아요, 총 먹었어요 괜찮은가 나오면은 쏘는 것이요 나 보셈 그렇지, 야 얘들아 총 먹어라 아 잘 mitt 아 안돼 노노노노노노노노노 노노노노 노노노노 살았어 살았어 살아۸어 도망쳐 도망쳐 카드키 먹었어요 좋았어, 드디어 됐다 됐어 됐었 나재 탈출만 하면 돼 카드키도 먹어서 드디어 완벽해요. 완벽해. 모든 것이 완벽해. 야 빨리 총 먹어 얘들아. 틱! 틱! 에헤헤헤헤헤헤헤 저는 탈출합니다. 저는 탈출합니다. 들어오고 싶어? 알았어. 들어줄게. 비켜. 퓓 좋아요. 저도 탈출했어요. 후우. 간단하구만. 아, 이제 저도 범죄자됐네요. 범죄자 팀으로 들어가셨어요. 경찰한테 체포되기 전까지 계속 범죄자겠죠? 진정한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나만 탈출하면 돼. 다른 애들도 카드키가 있으니까 제가 총을 먹고 구해주러 갈게요. 자, 먼저 여기서 자동차 옷은 어디서 갖고 오는 거지, 애들? 아, 클릭. 옷은 어디서 갈아입은 거지, 쟤들? 나도 옷 좀 갈아입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타죠, 이거? 이런데 들어다니다 보면 옷이 안에 있나? 일단 총부터 좀 갖고 올게요. 로사리 스토어. 일단 총부터. 총부터 좀 먹자. 여기예요. 어잇! 총을 좀 먹고. 왜 시체가 여기 있지? 자, 레밍턴이랑 AK랑 둘 다 하나씩 먹어주고 야, 내 찬데! 녀석, 도둑농 녀석! 헤이! 헤이! 어잇! 어떻게 할까요? 소 Pret Precis bets 도둑농 녀석을 toolbox 어? 리셋? 어잇! 고 핏 TOP 네요 오우 노오 내 카드 내 카드 아이씨 내 카드 없어졌어 아 내 카드 카드 있었어야 된대 카드 아이씨 카드 없어졌어요 자 어쨌든 옷은 이렇게 갈아입는 거였구요 야 비켜 내 차야 아 아 이 녀석이 오고 너만 할 수 있을 줄 알아? 나도 된다 이 녀석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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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야 돼 야 왜 이렇게 안타지냐 왜 이렇게 안타지냐 옆에 말고 여기들 하하하하 왜 이렇게 안타져 이거 됐다 아 조수석 말구요 조종석이 타라고 조종석이 타라고 고만눌러 고만눌러 이 녀석아 이 녀석아 됐다 간다아 아 탈출했다 내가 먼저 탔다 하하하하 이겼어 이겼어 하하하하 월핵을 쓴다고? 저 녀석 저거 핵은 쓰면 안되지 자 이제 됐구요 이제 가가지고 침입만 하면 되는데 이 문을 또 누군가 열어줘야 되거든요 안그러면은 이게 좀 저렇게 올라가야되요 아 이거 저쪽에다 세면 되는데 저쪽으로 가야되요 카드키가 없잖아요 지금 아웃노 아웃노 이렇게 올라가야되요 아 씨 쓰읍 하 다 됐네 다 됬는데 다 됐는데 아 다 됐죠 아 뭐야 뭐죠? 어떻게 올랐지? 어잇 어잇 여기서 끝에서 뛰지 말고 여기로 가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뛰면 되는데 아 이걸 못 올라가지 왜? 저번에도 그랬고 이번엔 꼭 올라가고 만다 올라가고 만다 점프맵을 내가 정복한 사람이야 이걸 못 뛸 것 같애 이걸 못 뛸 것 같냐구요 아 일단은 지금 스태미너가 없어 스태미너 좀 채울게요 자 여기서 스태미너 좀 채울게요 여기서 좀 최대한 가까이에서 뛰어야 돼 여기서 위점에서 아니면 그냥 꼭대기에서 뛰는 게 낫는가 아씨 왜 이렇게 안되지? 이렇게 못 올라가지 어잇 어잇 진짜 드럽게 안 올라가주네 길을 보고 어잇 여기서 이렇게 뛰는 게 나은가? 그냥 어떻게 뛰어야 올라가야 했을까? 애들 뛰는 거 한번 보자 어 뭐야 어떻게 뛰었어 어? 어 뭐야 그냥 쉬프트 누르고 뛰는 거였잖아 그냥 뛰어가지고 안됐잖아 우리 편이잖아 안다네 총으로 쏘는 거 안맞네 자 IK 들고 간수들을 죽여서 키를 해먹어야 돼요 저는 지금 범죄자예요 다이미 다이미 빡빡이 녀샤 나를 경찰에서 물러나게 해 범죄자 몇명 죽였다구 범죄자를 만들어 달아 다섯들 뜨거운 맛을 보여주 왜 안죽지? 어? 죽었네 헉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도 되는데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지? 키가 있어야 되거든요 가드를 좀 잡아야 돼요 가드를 잡아서 키만 먹으면 마음껏 왔다간다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동형 포탑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아 지금 이제 밤시간이라서 아닌가 밥 먹으러 갔나 애들 가보자 가는 것이요 얘들아 문 좀 열어봐라 도와줄게 도와줄게. 이것 좀 열어봐 도와줄게 이것 좀 열어봐 아 아 노 아 노 ㅋㅋㅋ sortie치는 되나? 아 카드 못하네 왜요 왜 못하는거야 어이씨 진짜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감옥으로 잡혀왔구요 Prison of Life 였습니다 재밌었네요 뿅